이 자리가 시세 분출을 위한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줌에 따라서 24,550원과 26,350원 이 안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데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채 GPT 관련 중인 마인즈랩 종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간단히 이슈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했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이 오전부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 체크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초거대 AI 공급사인 마인즈랩이 산업별 특화 채 GPT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익 있게 보시는 단어가 바로 국내 최초라는 단어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초나 국내 최초라는 단어가 기사에 나타나게 되면 큰 이슈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마인즈랩이 채 GPT 알고리즘의 산업과 도메인에 특화된 지식을 학습시킨 마음 GPT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채 GPT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사용해서 AI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AI 엔진 마음 오케스트라 3.0도 내놓는다고 하네요. 우선 이제 마인즈랩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신 AI 기술인 채 GPT를 산업과 도메인에 특화해 현재 수십 개의 산업에 맞춤형 학습을 시키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이 말 즉슨 뭐냐면 정말 다양한 산업에 채 GPT 기술을 다 도입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매출처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인즈랩 뿐만 아니라 채 GPT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를 했었고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한 상황이에요. 이 인공지능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과 동시에 일자리 변동과 같은 사회 변화를 가져온 핵심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이나 노인돈보험 그리고 범죄 대응, 맞춤형 서비스 등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 70%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GPT가 13조 달러가 추가적으로 성장할 예상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만큼 일단 이제 AI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 좀 굉장히 주도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마인즈랩이 오늘 당일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관련된 테크니컬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마인즈랩이 오늘 당일 26,350원의 상단 매물대를 1차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자 오늘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은 24,550원이라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가 시세 분출을 위한 첫 번째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줌에 따라서 24,550원과 26,350원 이 안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바로 당연히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슈가 되기 직전에는 항상 매집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패턴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매집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24,550원이 깨지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명선은 22,450원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깨질 경우에는 이 평선이 역별로 바뀌게 되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꼭 이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세 분출을 위한 핵심적인 가격은 26,3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점입니다. 이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되면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축 구간에 진입해 있는 단계죠. 그래서 이제 시세 분출을 위한 26,350원 자리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이전의 전구점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3만 천 원 자리, 이전의 전구점 자리죠. 3만 천 원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이전의 매물대를 다 흡수를 해놨기 때문에 3만 천 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신규 상장됐을 때 당시에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의 매물대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쉽게 수월하게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물량들이기 때문에 3만 천 원 자리가 핵심 분출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2만 4,550원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와 2만 6,350원 자리에 안착하는지 이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제 채치피티 인공지능 관련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뭐 굉장히 앞으로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즈댁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현재 1,4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이 가장 저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기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눌림 형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시세 분출을 위한 초입구간이 있는 만큼 지금 대응해 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이런 급등 종목들,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저희가 무료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서포트 꼭 받아가시면서 큰 수익 창출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무슨 butter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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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